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는 저는 관심이 애초에 없어요.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. 그 자체가 육바라멜에 맞으면 된 거죠. 육바라멜에 맞는 행을 하면요. 뭐라도 좋은 가보가 옵니다. 여러분 연불만 하셔도 좋은 가보가 옵니다. 진짜 뭐 할 게 없으실 때는요. 마음이 심란할 때는요. 나마하미타불이건 본인이 좋아하는 신의 이름이건 부처의 이름이건 집념해서 외우세요. 엉뚱한 생각하는 것보다 낫잖아요. 좋은 염을 하잖아요. 그러면 또 그런 위대한 분들의 이름은요. 뭔가 가피가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. 그래서 예전에 봉호 선생님도 옥추보경의 구천응원대석 내성보아천전이 거기서는 하느님이잖아요. 도교의 하느님. 그걸 열심히 외우는 제자 중에도 그런 거 외우는 제자가 있었는데. 그 당시 공부를 계룡산에서 하는데. 한참 공부하다가 내려오는데. 산에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도 나무에 걸려서 살아나더랍니다. 선생님이 구천응원 내성보아천을 자꾸 외더니. 그래도 뭔가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. 도와주는 뭔가가 있어. 그런 거 뭔가 우리가 집념해서 카르마를 만들어내면요. 뭔가 과보가 있어요.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. 좋은 생각. 채 짓는 거 아니면 염을 자꾸 하세요. 성공에 대한 염도 하세요. 재 짓는 거 아니면. 다만 양심 분석해서 항상 더 남과 나 모두에게 이롭다는 걸요. 스스로도 확신하고 우주도 설득시키면 더 효과가 좋겠죠. 이건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라는 확신을 본인이 갖고 계셔야 되고. 우주에다도 내 양심에다도 당당하게 밝힐 수 있고. 우주도 그렇게 생각하게 내가 삶을 그렇게 살면서 하는 기도는요. 훨씬 힘이 큽니다.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가족이 이제 누구 하나가 아프다 그러면. 이제 우주에다 또 이렇게 기도하죠. 하느님. 저 가족이 무너지면 저 일 못합니다.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네요 하고.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기서 뭐 죄될 말은 없잖아요. 안 돼도 그만이고. 그런데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. 하느님이 가장 최선책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. 아무튼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고하는 거죠. 이걸 깨워서 하면은 이게 힘이 있어요. 깨워서 하지 않으면 애고는 의심이 안 사라져요. 깨워서 한 거는요.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애고가 더 안심합니다. 뭔가 전달한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기도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. 하는 것 자체로 힘이 좋아요. 힘이 나요. 하느님이랑 전화 한 통화라도 하면 좀 힘이 나시지 않을까요? 지금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만 해도 하느님이 어 알았어. 제가 한번 알아볼게. 이 말만 해도 힘이 나지 않을까. 그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우리 애고는 그런 게 필요해요. 참나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. 애고가 힘들어서 우리가 못 가는 거지. 참나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참나가 모자라서 우리가 공부를 못 합니까? 애고가 모자라서 못 하지. 모자란 애고를 참나를 담게 만드는 과정인 공부인데 별의별 수단을 다 써야죠. 수단을 다 써야죠.